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2호 태풍 리피, 13호 태풍 버빙카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2호 태풍 리피, 13호 태풍 버빙카 관련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12호 태풍 리피, 13호 태풍 버빙카의 위치는 12호 태풍 리피는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해업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13호 태풍 버빙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태풍 간 거리를 분석해 보면 약 971.85km 거리 차이입니다. 따라서 12호 태풍 리피와 13호 태풍 버빙카는 상호작용에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태풍의 경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로가 변하는 현상으로 보통 태풍 간 거리가 1000km 이내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12호 태풍 리피의 경로 변화입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13호 태풍 버빙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2호 태풍 리피는 대만 북부를 거치거나 중국 동해안 푸젠성, 절강성 등을 향해 북동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남부나 일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버빙카의 경로 변화입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12호 리피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13호 버빙카는 경로를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13호 버빙카는 대만 북부나 중국 동해안으로 진출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일본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호 버빙카는 북동쪽으로 더 가파르게 이동해서 일본 남부나 한반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2호 리피와 상호작용할 경우 이동속도나 방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경우 12호 리피와 13호 버빙카 두 태풍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태풍의 경로가 모두 북동쪽으로 바뀌어서 한국과 일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입니다. 먼저 12호 태풍 리피를 살펴보면 9월 9일 월요일부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12호 태풍의 모습을 한 비구름대가 보이며 9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12호 태풍 리피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게 태풍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등압선이 거의 동그랗게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태풍은 회전하면서 바람과 기압이 중심을 감싸는 대층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등압선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12호 태풍 리피는 주변에 고기압과 저기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등압선이 찌그러지거나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태풍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태풍이 다른 기압계와 상호작용하거나 지형적 영향을 받으면 등압선이 완벽한 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중계예보센터의 예측을 봐도 현재 12호 태풍 리피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등압선이 동그랗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풍일 확률이 명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에 이번에는 13호 태풍 버빙카에 대한 건데요. 9월 11일 수요일 저녁 13호 태풍 버빙카는 과민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고 9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기준으로 보면 일본 오가사와라자드 인근 해상에서 966헤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은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큐슈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경로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후지산에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한 소식입니다. 최근 지난달 8월 26일 남태평양 바누아뚜 인근 지역인 통가에서 규모 6.9와 6.1의 간진 그리고 이틀 전인 9월 2일에도 바누아뚜 인근 파피아뉴기니에서 규모 6.4의 간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늘 9월 4일 수요일에는 11호 태풍 야기가 강타했던 필리핀 루선섬 동부해안 쾌전과 수도인 마닐라 북동쪽 해악에서 지진이 규모 5.0과 5.3의 연속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9월 1일 오전 11시 28분경 일본 야만아시안 동부의 후지산 인근 후지 5대 호수 지역에서 규모 4.3 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후지산 지진으로 인해서 주변 일본의 수도인 도쿄, 가나가와현, 시지오카현, 나가노현의 진도 위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후 20분 후인 11시 48분에 또다시 후지산의 5대 호수에서 규모 2.6 같은 날 저녁 8시 43분에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후지산에서 9월 1일 하루 동안에만 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9월 3일부터는 독가라열도 근해에서도 군발 지진이 시작해서 현재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8월 31일에는 지난달 8월 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던 규수 슈가나다 해역에서도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누아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후지산, 필리핀, 슈가나다, 난카이 트로프, 독가라의 법진 거기다가 최근 일본 간또지역에서는 계속 지진 운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풍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진 뉴스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따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 2주일 정도는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분들은 일본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